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국 들어와서 첫번째 발표거든요. 영광입니다. 카이스트에서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주제를 쓰면요. 가 제목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저는 대학원생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아주 너무 트리뷰얼한 것 같은 것도 제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을 한번 설명을 먼저 해야 될텐데요. 대수기화를 공부할 때 여러 종류의 공부 오브젝트들이 있을텐데 스터디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아주 여러개가 있을텐데 그중에 가장 일반적인게 어떤 버라이티 X가 있을 때 나즈비 그룹 G가 있어서 G가 X에 액트하는 경우에 이런 버라이티를 G 버라이티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공부 주제가 되곤 하는데요. 오늘 하려고 하는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러한 버라이티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케이스 인베딩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데피니션을 쓰면요. 어떤 Irreducible Variety X를 인베딩 오브 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 라고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면 또는 이걸 GH 인베딩이라고 쓰던데 음 음 액션 has from has 이 액션 g 액션이 있을 때 이 g 액션이 g slash h니까 호모지니스 스페이스 어떤 호모지니스 스페이스 g slash h랑 알스모피커 오빗을 갖고 있을 때 댄스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 X를 GH임배딩 혹은 임배딩 오브 호모지널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패밀리들이 아주 특별한 패밀리들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패밀리들인데 예를 들면 토릭 바라이어티 그룹 G가 알스모지버크 토러스일 때 이러한 걸 만족하는 바라이어티들을 토릭 바라이어티라고 하죠. 또는 좀 더 일반적으로 플래그 바라이어티 같은 게 있고 이거를 통틀어서 스프리컬 바라이어티 같은 아주 많이 다루는 이러한 오브젝트들이 이러한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아주 흥미로운 대상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이러한 GH 인베이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G와 라이어티를 공부할 때 우리가 하는 과정들이 있죠. 이 경우에 우리는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경우는 G가 리덕티브인 경우 커넥티브 리덕티브 그룹인 경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리덕티브라는 그룹은 아주 굳이 정의를 따지자면 정의는 이 GL 에디칼의 리포트트 그룹이 트리뷰어라는 경우를 리덕티브 그룹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어떤 지오메틱 인베렛트 데오리나 어떤 지바렛트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룹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죠. 제너리니어 그룹이나 세메심플 그룹이나 모두 리덕티브 그룹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조언과 뭐냐면 B가 B를 보렐 서브 그룹이라고 할 때 리덕티브 그룹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렐 서브 그룹을 연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표현론이나 다른 나즈블 그룹 те오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다뤄왔던 그룹이고 이런 보렐 서브 그룹들이 모두 컨주게이트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B1과 B2가 팩트고요. 보렐 서브 그룹이면 B1과는 B1은 conjugate 가 됩니다. 또 다른 아주 그룹을 연구할 때 또 다른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유니폼 맥시멀 유니폼테드 그룹인데 만약에 어떤 G의 보혈 서브 그룹 B를 고정을 하면 맥시멀 유니폼테드 서브 그룹도 자연히 픽스가 되고요. 그리고 아주 맥시멀 토러스 B에 포함되는 맥시멀 토러스 자연히 픽스가 되죠. 이런 것들도 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게 되겠죠. 이런 이런 그룹들이 아주 그룹에서 연구를 하는데 자 그럼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 G가 커넥티브 리덕티브 그룹이라는 가정하에 이제는 G의 진배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스틱이 제로이고 알제브리 클로즈드 프리드 그러니까 그냥 컴플렉스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를 이 연구는 되게 오래 전부터 연구가 되었는데요. 1900 저러한 G의 진배딩에 대해서는 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특히 아주 기본적인 태어리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포버프나 루나 버스트 그리고 1990년대쯤에 롭 등등의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하나의 하나의 인베리언트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컴플렉시티라는 인베리언트를 어떤 그냥 하나의 값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컴플렉시티라는거는 정확히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만족하는 X가 있을 때 미니멀 코디멘전 O B 을 컴플렉시티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제네랄하게 얘기를 하자면 X에 속해있는 어떤 일반적인 B올빗의 가장 제네릭한 B올빗의 B는 보예서 그룹이고 G에 B올빗의 코디멘전을 생각했을 때 그 코디멘전이 컴플렉시티가 되는거죠. 따라서 음 이때 스피리컬 버라이티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CX가 0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또다르게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를 이 값은 정확하게 어 어 KX 어 펑션플리 KX을 생각했을 때 이거에 B스테이브 하는 원소들을 생각했을 때요. 이 필드 익스텐션의 트랜스덴털 디그리가 이 값이랑 똑같다는 것은 정리 중의 하나구요. 스피커 버라이티라는 것 가장 많이 연구되는데 이때 CX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죠. 이 G, B가 약간 그 딱 받아들이기 저도 사실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표현에 저처럼 표현에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리덕티브 그룹 서브그라마는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G가 만약에 GLN이면요. 그러니까 General Matrix 그룹이죠. 보랄 서브그룹 B는 뭐 열개가 있지만 그중에 한개를 생각하면은 Upper Triangle Matrix 그룹이 하나의 보랄 서브그룹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 B에당하는 유니포드 맥시멀 유니포드 서브그룹은 어 다이아고니는 모두 1인 Upper Triangle Matrix 가 되겠죠. 이거 그냥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GH 인배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GH 인배등에 모두 스팟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심히 집패로 생각합시다. 이젠 이게 처음에 어떤 패밀리들 algebra geometry에서 어떤 패밀리들 정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게 플래시피케이션이겠죠.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싶을텐데 먼저 어떤 원소들이 다 있는지를 밝히고 싶은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연구를 했더니 컴플렉시티가 0인 경우는 상당히 잘 알려졌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잘 열렸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면요. X라는 G의 진비링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만약에 이 variety가 speaker variety 그러니까 컴플렉시티가 0인 variety라면 이것과 대응되면 컴비네티로 스트럭처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컴비네티로 스트럭처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고 각종 성질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CX가 1인 경우에는 적당히 알려졌습니다. CX는 컴플렉시티가 1인 경우에도 컴비네티로 스트럭처가 존재하는데 아주 복잡하고요. 따라서 많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speaker variety에 집중되어 맞지만 컴플렉시티가 1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적당히 컴비네티로 스트럭처를 차릴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 수많은 패밀들 중에서 CX가 0인 경우랑 CX가 1인 경우는 조금씩이나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 얘기인데 CX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아직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처음에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이런 컴플렉시티 용어를 정의하고 잘 연구되기 시작한 시기가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인데 아직까지도 이 두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인베리언트 CX 컴플렉시티를 떠나서 과연 이러한 패밀리들을 관찰할 수 있는가 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즉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공격하던 방향을 공격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 세트를 공략할 수 있는가 라는 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뭐냐면 이런 CX 말고 다른 어떤 좋은 모든 GH 인베딩에서 생각하는 대신에 어떤 특정한 GH 인베딩에서 생각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봉합방향을 참여자고 노력을 한다면 일단 잘 모르지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주거 H는 어떻게 볼 수 없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클로즈드 서브 그룹이기만 하면 그렇죠. 스피리카 드라이터의 경우에 H는 그 댄스 웨비스에 포함되는 원소 하나 잡아서 그걸 스태빌라저를 잡아주면 GH 인베딩이 되죠. 그래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그러면 X가 GH 인베딩인 경우를 보고 싶은 건데 스태빌라이저가 트리비얼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냥 H를 2인 경우로 바꾸죠. 그래서 그냥 GH 인베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가 되겠고요. 그리고 노말을 가정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죠. 버리티를 모두 다 풀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거랑 노말 버리티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일반적으로 노말 버리티를 노말 주인베딩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정하게 되는 가정이 affine-ness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affine-ness 생각하는지 먼저 first 이유를 여러 개 잡을 수 있지만 각종 다른 theory 예를 들면 GIT theory 라든지 geomancyp ambient theory 아니면 representation theory 라든지 표현명이나 GIT나 이런 theory들을 공부하다 보면 주로 나오게 되는 주인들 등의 대상이 보통 affine-case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관심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 토립버라이트 경우 이 모든 theory의 가장 기본적인 example은 토립버라이트 잖아요. 토립버라이트 했던 아이디어로 과연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토립버라이트 의 경우에 경우에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생각해봤더니 affine-case가 기본이 변더라 라는 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affine-case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모든 이런 gmbedding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affine-을 가정을 했죠. 그렇다면 왜 토립버라이트 경우에는 affine-case가 클래시피케이션 결정의 역할을 하는가 를 살펴보죠. 이해를 질문을 드리고요. gh-bending 이라고 하는거는 오비틀이 지마드 h가 생겨되었다고 했잖아요. 벤스 오빛 그런게 존재하는거죠. 네네 하나만 있으면 이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죠. 모든 오비틀이 비슷한 줄 알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죠. 있으면 그러니 어 토립버라이터라는 얘기를 할건데 다들 잘 아시나요 제가 준비한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를 해서 토립버라이트 얘기들면 어떤 식으로 정해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토립버라이트는 뭐냐면 g가 리작티브 그룹 g가 algebraic 토어스 인 경우에 우리는 토립버라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t-embedding을 토립버라이터라고 하죠. 이 경우에 g가 만약에 아직은 토로스면 토로스는 아벨량 그룹이기 때문에 보러서브 그룹이 그냥 gt 자신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컴플렉시티가 무조건 0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b-o-bit이 g-o-bit이니까 코디멘젼이 0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스플립버라이터가 되고요. 그러면 토립버라이터에서의 중요한 띄어링 중의 하나는 뭐냐면 그전에 토립버라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식으로 토립버라이터라는게 컴퓨터 스텍처를 갖는가를 먼저 컨스트럴트를 해봅시다. 앞에 n이라는 렛티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렛티스가 있을때 이 렛티스에 스트롱리 컴백스 레이셔널 콘을 생각합니다. 먼저 폴리에드의 콘이라 하면 어떠한 대상 시그마가 만약 만약 V 아이들이 렛티스 안에 있고 렛티스에 스페스를 하죠. 그 다음에 R 아이들이 어떤 vi들 어떤 정해진 점들 vi들 여러 개들에 대해서 이러한 셋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굳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벡터가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벡터가 또 하나가 이것까지 주어졌으면 다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을 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 strongly convex 콘은 이 strongly convex의 미는 라인에 포함하지 않는 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콘이 아니죠 strongly convex 콘이 아니죠 이렇게 레티스에서 어떤 레티스가 있을 때 그리고 ration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이 vi들이 사실은 레티스 안에 있어야 된다 레티스의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고 레티스 안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쓰여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strongly convex relation 폴레디라 콘이라고 하는데 어떤 레티스가 있고 이거 안에 strongly convex relation 폴레디라 콘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부분은 뭐냐면은 affine toric bari티가 1대1 대응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n이 만약에 랭크 n이 n이면 fnn 토릭 버라이티가 1대1 대응 강요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토릭 버라이티 사실은 정의 자체는 그냥 토러스 t가 t임배딩인건데 이것과 이런 컴미네트럴 오브젝트 사이에 1대1 대응 강요가 있다는건데 있다는게 Theorem이죠. 어떤식으로 대응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행하기 위해서 n, h2인경우를 생각하구요. 여기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마치 저는 example로 construct을 한 다음에 이게 마치 정의이냐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컨이라는 생각을 하면요. 이런 컨시그마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의 듀얼레티스에 생각합니다. n이라는 듀얼레티스에 생각하구요. 그럼 여전히 g2가 되겠죠. 듀얼레티스는 이 사이에 이게 레티스 포인트니까 레티스 포인트 v와 또 다른 레티스 포인트 사이에 이너 프로덕트를 그냥 똑같이 R2에서 이너 프로덕트처럼 정의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이거의 듀얼을 생각하면 이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콘에 속하는 모든 부위에 대해 이거를 만족하는 w 이게 듀얼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듀얼콘이 자기 자신이 되죠. 자기 자신이라고 하기에는 속해 있는 공간이 다르지만 저거 좀 줄어들면 실제로 어떻게 변화죠. 네. 저걸 수칙에는 전쪽 각도가 30도 나타나면 두 번째로 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리그 잡을 때 제가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버라이터리를 컨스트로 하게 되냐면 이 콘은 일종의 벡터들의 세미심플 그룹이 세미그룹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제네레이터들을 세마이그룹 제네레이터를 생각하면 1,0이 되고 0,1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에서부터 x2d1, y2d0를 생각하고요. 0,1을 통해서 x2d0, y2d1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제네레이트되는 kxy의 원소들을 생각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 kxy가 아니고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네들의 k배 어떤 a배, b배 그리고 a, b 계수는 k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놓으면 링이 되겠죠. 이게 이 경우에는 k 아, 구나이죠. 뭔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게 맞죠. x0, y0, y0, x0, y1으로 제네레이트되는 원소들을 생각하면 이게 k, xy가 되겠죠. 따라서 이 콘에 대해 해당하는 barbite는 x, speck, k, xy이니까 a2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를 보면 만약에 우리 콘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1이고 1, 2를 지나는 이러한 콘이 시그마라고 하면요. 이걸 두얼은 어떻게 되죠? 두얼은 얘랑 내적해서 0 이상이 되는 모든 집합 원소들은 이걸 생각하는 하이퍼 플레인을 생각했을 때 이거의 이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원소들이 먼저 얘랑 내적했을 때 0 이상이 될 거고요. 이 벡터에 의해 0 이상이 되는 것들은 이거의 하이퍼 플레인을 생각하면 이쪽 위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생각하면 이쪽 부분이 될 겁니다. 따라서 듀얼 콘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 면 끝에 있는 제네레이트들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콘 자체는 어떤 것들에 의해 제네레이트되는지 봅시다. 이거는 2, 1, 2가 있었기 때문에 2, minus 1이라는 한 원소를 갖게 될 거고 0, 1이라는 원소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콘 자체를 어떤 벡터들의 세미 렉티스 포인트들을 세미 구리하고 생각을 하면 이 두 개로 모든 렉티스 포인트들이 제네레이트되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1, 0의 경우에는 얘네들로 나타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까지 포함해야 전체의 제네레이트들이 되겠죠. 따라서 각각 해당되는 애들을 생각하면 이 경우에 y가 나오고 이 경우에 x가 나오고 이 경우에 x제곱 y y가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에 이 버라이티가 이 버라이티가 이 콘에 해당하는 토익 버라이티가 되겠죠. 이거는 이게 아니고 얘를 얘를 u라고 놓고 얘를 v라고 놓고 얘를 w라고 놓으면 k u v w 라는 싱글러 서페이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버라이티가 주어졌을 때 음 또 토익 버라이티인 경우에는 콘 하나가 주어지면 어 콘이 strongly convex relation 플레이 드라이티의 레티스 안에 주어지면 affine tool 버라이티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대응관계는 어떻게 생성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affine tool 버라이티가 있을 때 이 경우에 어 콘을 생성하려면 어떤 툴로 쓰면 될까요? 어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제네럴 방법은 원 파라미터 서브그룹을 생각하는 겁니다. 원 파라미터 서브그룹이 서브그룹이 서브그룹이라 함은 g의 원 파라미터 서브그룹이라 함은 어 필드를 멀티백티브 그룹으로 봤을 때 gm에서 g로 가는 algebrick 그룹 algebrick 그룹 homomorphism 드립 원 파라미터 서브그룹이라고 하죠. 그렇죠? 따라서 g가 토러스인 경우에는 결국 k star에서 k star to the n으로 가는 algebrick 그룹 homomorphism이기 때문에 t를 tn1 tn2 a1이라고 하죠. a1 a2 t a n 으로 보내는 것들 a i들은 정수에 있고 이러한 원서들이 결국 모든 토러스의 원 파라미터 서브그룹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원 파라미터 서브그룹을 생각했을 때 Theorem이 뭐가 있냐 Theorem으로 Limit T가 0으로 갈 때 아 아 그래서 토로스인 경우에는 그전에 얘기를 하자면 토로스인 경우에는 원파운드 소그리가 하나 있으면 이것들이 정확하게 Lettuce N과 1대1 대행관계가 되겠죠 그쵸 A1, AN으로 표시될 수 있으니까 Theorem이 뭐가 되냐면 가 아 원파운드 서브그룸을 주로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X0은 뭐냐면 아 X가 있을 때 X는 지금 G임배딩이니까 X에 댄스 오빗이 있잖아요 댄스 오빗에 있는 원소 하나를 댄스 오빗을 X에 오픈댄스 오빗을 OX라고 하면 Structure Shift가 아니고 댄스 오빗이라고 하면 이거의 한 원소를 생각합시다 무엇이 되도 상관없죠 어차피 그룹 액션이 있는 버라이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토로스인 경우에는 그냥 1,1,1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셀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X0가 원래 버라이티 라이티는 X 그런 모든 원파운드 서브그룹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서브그룹이 원파운드 서브그룹 그러니까 N이랑 I1,P,C,LATUS 안에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정확하게 1대1 대응 관계를 준다 즉, 어떤 앞댄스 오빗으로 버라이티 X, 라지 X가 있을 때 거기에 댄스 오빗의 한 원소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원소에 대해 모든 원파운드 서브그룹으로 매트를 시켜서 T가 영어로 보낼 때 리비트 값이 존재한 이 라지 X 안에 원래 있던 버라이티 안에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생각하는 경우 이게 한 셋이 되겠죠 렛티스 안에 그런데 이게 원래 렛티스 N과 아이소로피카니까 이것들을 N에 다 표시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 반대쪽 대응 관계를 주는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정말 그런거 한번 예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 경우에 생각해보면 토러스 액션이 먼저 뭔지 봐야겠죠 토러스 액션이 어떤 바라이티 K Y X X제곱 Y 인버스의 액티를 할 때는 토러스가 2듬인지어라니까 T1 T2라고 합시다 그럼 T1 T1 X를 이게 X, Y의 액티를 한다고 치면 T1 X T2 Y로 가는 이런 액션이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감마 T를 T의 A승 0, 0 감마 T를 T의 A, T의 B라고 하면요 이게 1, 1에 X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보통 이런 큰 점 같은걸 쓰죠 액션을 하면은 지금 이 K Y X에서 Y X X제곱 Y 인버스 같은 원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T의 A승 T의 B승 그리고 T의 T T A 마스 B 이러한 값들을 주겠죠 따라서 이 리미트 값이 존재하려면 이것도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 되어야겠죠 그쵸 그거를 만족하는 A, B를 정확하게 나타내면 콘이 되겠죠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콘이 된다는 것도 네 보여야 될 사실이고 쉽게 보일 수 있지만 네 자 이런게 이제 기본적으로 토리퍼라이트인 경우에 어 1대1 대응 관계를 주는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TOOPBRAGET일 때는 참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앞땐 바울에 TOOPBRAGET가 있을땐 콘이란 대응이 되는데 더 큰게 뭐가 또 다른 티어링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네티스에서 콘 대신에 팬이라는 스트록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팬이라는 것은 어떠한 콘들의 집합인데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콘들의 집합인데 콘 두개가 만약에 있으면 얘네들의 교집합도 역시 팬 안에 존재하는 콘이 되어야 된다는 성질을 만족하는 것 그런 콘들의 집합을 팬이란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이런 것들이 팬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팬들이 정확하게 일반적인 토리퍼라이트랑 이때의 대응관계 따라서 일반적인 토리퍼라이티의 커뮤니티 스트럭처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파인 케이스가 핵심 역할을 하죠 아파인 케이스만 알고 있으면 팬 스트럭처는 아파인 스트럭처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것이 일종의 왜 우리가 아파인 인베리를 먼저 생각하는가 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CX가 일반적으로 0이 제네럴한 스플리퍼바라이티인 경우에는 비슷한 식으로 컨뮤니티 스트럭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때 N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필드에 볼의 서브으로 맥션을 생각했을 때 그거의 아이겐 벡터들을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스칼라로 나누면요 이거는 그냥 참고고요 리마크 이것들을 렛티스를 갖게 되는 걸 보일 수 있고요 이것들이 스피커 바이티에서 M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런 원파인 인베 서브 그룹이나 이런 원파인 인베 서브 그룹들로 생성할 수 있는 원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X에 디바이저 D가 있을 때 B 스테이블 but not G 스테이블 이 디바이저들에 대해서도 이 렛티스 안에 있는 이거의 듀얼에 해당하는 렛티스 안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도 클래시피 퀘어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복잡한 컴퓨터 스테리스트를 갖게 되고 이 경우에 우리 이거를 칼라 칼라 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디바이저들을 칼라라고 부르거든요 만약에 G가 터로스인 경우에는 이런 디바이저가 없죠 왜냐하면 B가 G니까 근데 일반적인 스피커 브라이트인 경우에는 이러한 D들이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칼라드 펜이라는 더 복잡한 컴퓨터 스테리스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CX가 1인 경우에도 거의 연구된 바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컴퓨터 스테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칼라드 하이퍼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경우에는 펜 자체가 하나의 유한한 그림으로 그려지는게 아니고 무한히 많은 펜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복잡하고요 다루기가 아주 힘듭니다 칼라드 펜 같은 경우 칼라드 하이퍼 스페이스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관심있는건 이제 Affine Normal Gmedic 이 되는데 이거를 과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성질을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궁금한 사실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수학자가 토렛 버라이트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셋을 생각하자 감마XX0을 생각해서 어떻게 정해를 하냐면 토렛 버라이트에서는 이 셋의 여국은 콘을 주는 셋이었으니까 이 셋의 여국은 모든 Affine 그냥 T바라이트 인베이딩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었죠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었는데 따라서 이거를 감마 G라고 두고 limit T가 0으로 갈 때 이 경우에는 XG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T가 0으로 갈 때 이거에 대한 액션이 약간의 의미가 불분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맵에 그래서 GM 그래서 이런 가는 맵이 있을 텐데 이거 이제 이거를 K 스타니까 K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리프트가 존재하게 되면 이 경우를 우리 이그지스트 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셀 바로 아까 트윗버이트에서 나왔던 이 셀이 과연 아까인 노말 G인베이딩 전체와 대응관계를 주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 시계가 사실이 아니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먼저 아쉽게도 이 질문을 했지만 답은 로 라는 것이 저의 결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G가 SLT인 케이스인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판인 노말 SLT인베이딩을 생각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아판인 노말 GSL2 케이스였을 때 이거에 비어내면 뭐가 있냐면 아판인 노말 SLT 인베딩 그러니까 3폴드겠죠 그쵸 아판인 노말 SLT인베딩 X가 아판인 노말 SLT인베딩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면 이거의 structure shape 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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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maximal 유니퍼런트트 서브그룹을 고정합니다 라는 이렇게 한번 유니퍼런트 서브그룹 되는데 이 경우에 OX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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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랑 Y란 함수는요 이거를 OSL2 안에 있는 원소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OSL2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SL2 맥트릭을 X, Y, G, W라고 쓰면 OSL2를 K 이 첫번째 성분을 나타내는 함수를 X라고 하면요 K, X, Y, G, W에 SLASH이 X, W 마이너스 Y, G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K, OSL2가 될텐데요 이렇게 이러한 노테이션을 사용했을 때 O, X, U는 이런 꼴이 되는 다시 말해서 어떤 어떤 H가 존재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레티스들로 생성되는 세미그룹 이러한 H가 언제나 존재한다는게 정리가 있고요 제가 한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알려준 사실이고 이거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그 음 그러니까 맥시멀 유리펜더트 서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O, X, U와 O, X라는 원래 코리니티링이 두개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G가 Relative 그룹이고 U가 맥시멀 유리페더 서브그룹일 때 이것이 노말이면 이것도 노말이고 이것이 노말이면 이것도 노말이고 또는 이것이 Finite Generated Drick이면 이것도 Finite Generated Drick이고 이것도 Finite Generated Drick이면 Finite Generated Drick이고 이런 If, and Only, If 관계를 주는 성질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거죠 따라서 O, X급 결국은 Appine Case니까 O, X가 뭔지를 판별하는 것이 크리시피케이션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위해서 O, X, U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증명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SL2 인베딩이 이미 크리시피케이션이 끝나있고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따라서 X가 SL2 Appine Normal 인베딩이면 인베딩이면 이것은 어떤 H라는 숫자 1대의 대응관계가 있고 따라서 그리고 각각의 원소들의 각각의 스페이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묘사할 수 있다는게 원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이 스트럭처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스트럭처의 특징이 뭐냐면요 단순히 이게 저 질문은 단순히 아니 트로페라이트에서 이랬으니까 저도 되니 라는 질문의 수준은 좀 더 넘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여러가지 좋은 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얘는 지금 G와 원프렉스 서브그룹들의 안에 있는 원소인데 얘가 T가 하나의 어떤 맥시말 토러스라고 합시다 오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원소는 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엔퓨터널 서브그룹은 펑션이니까 Gm에서 T로 가는게 있으면 이게 T가 G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는데 이 스트럭처 생각하면은 이 자체는 네티스잖아요 토러스니까 T가 이 경우에 이 값이 언제나 스트럭리 콤벡스 레이셔널 폴리에드라 콜이 됩니다 인 X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셋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거죠 따라서 이 스트럭처를 그냥 우리가 어 어비저드 노테이션으로 콘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고 콘 스트럭처 오브 X 라이브 X 라이브 X 라이브 X 라이브 X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맥시멀 토러스가 좋아졌을 때 콘들 로 얘를 묘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 콘 스트럭처 이걸 묘사하고 싶으면 각각의 맥시멀 토러스를 생각해서 G가 있으면 G의 각각의 맥시멀 토러스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 네티스들이 나오겠죠 물론 일반적으로 무한이 많겠죠 그것들에 대한 콘 스트럭처를 묘사를 하면은 감마 XX0의 스트럭처를 무사하는 색이 되겠죠 그쵸 음 근데 만약에 G가 SL2인 경우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어 모든 맥시멀 토러스에 다 할 필요 없고 토러스가 어 이러한 토러스를 라지 T라고 T0라고 픽스했을 때 G 모든 맥시멀 토러스들은 G T0 G 인버스로 쓰여질 텐데 G가 이런 꼴일 때와 그리고 이 경우일 때 그러니까 P1개만큼 있겠죠 A1개 플러스 1개니까 P1개만큼의 개수에 했을 때만 나타나면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원래 일반적으로 원패넛터 설그룹이 있을 때 이거에 이큐베런스 릴레이션이 어 아주 내처럴한 이큐베런스 릴레이션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건 이제 GIT 예를 들면 먼포드의 GIT책 같은 걸 봐도 나와있고 어디를 봐도 일반적인 원패넛터 설그룹이 큐베런스 릴레이션이 주어져 있는데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보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음 SL2의 경우에는 토러스가 디멘전의 1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라인들 여러개가 P1개만큼 나오게 되겠죠 P1개만큼 나오게 되는데 그 SL2 인베딩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고 해주면은 어 모든 아파인 노말 SL2 인베딩의 유일하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유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 있으면은 G가 1001일 때 콘이 이런 콘이 생기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점 이 된다는 이런 스트럭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아 논트리비얼 트리비얼인 케이스는 이제 어 모든 콘에서 점이 원점만 나오는 경우가 이제 트리비얼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케이스고 논트리비얼 케이스인 경우에 그러니까 트리비얼의 논트리비얼 케이스인 경우에 그냥 SL2를 얘기하는 거죠 버라지 자체가 G랑 똑같을 경우 트리비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니까 그쵸 트리비얼인 경우에 유니크 논트리비인 경우에 유니크 각각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거 보일 수 있구요 따라서 이 세트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는 시도는 포기하는게 좋다라는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과연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머피라는 사람의 대답, 퀘스천에 대한 대답은 노구요 어떤걸 보일 수 있냐면 만약 x가 지금까지 액션은 전부 다 레프트 액션으로 그냥 안목적을까지 생각을 했는데 레프트, 라이트 액션을 모두 갖고 있으면 모두 가지고 있으면 g스테이블이다 띄워놓으면 볼 수 있구요 그렇게 얻지않게 볼 수 있는데 g스테이블의 얘기에서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모든 맥시마 투렛스에 대해서 생김새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sl2, corollary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sl2의 경우에는 sl2의 경우에는 이런 스트럭치밖에 없는데 논트리블의 경우에 g스테이블이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바이큐베리언트 액션 뭐 갑자기 이건 생각이 안나지만 이런 레프트와 라이트 지액션이 모두 있는 sl2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사실 근데 이 사실 자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 이러한 인메이딩이 또 다른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처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었는데 호모지널 스페이스 gs가 있을 때 gh 인메이딩이라는 얘기는 결국 다시 말하면 gh 컴패션이죠 그렇죠 어떤 버라이티를 컴패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따지는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많이 연구되는 분야라는 사실을 처음 얘기하는 걸 잊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바이큐블렌트 컴팩티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sl2의 바이큐블렌트 컴팩티피케이션은 sl2 자신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거고 그 생각을 하려면 sl2인메이딩은 제가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관련해서 그렇게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sl2인 경우에는 g가 sl2면은 b가 upper triangular matrice이고 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sl2인메이딩은 컴팩티피케이션이 1이죠 그렇죠 이거에 그냥 코디메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컴팩티피케이션의 경우가 어느정도 연구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잘 완전히 알려져있는 패밀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 패밀리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과연 gl2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sl2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럭트로 그룹이 gl2잖아요 gl2인 경우도 cx가 1이 나오는데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보고 싶은 게 먼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4000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sl2인 케이스 보다 일단 sl2의 케이스의 경우에 좋았던 건 뭐냐면 서브그룹의 종류가 아주 적어요 서브그룹의 종류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쓸 때 할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쓰더라도 많이 복잡해지지 않는데 gl2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서브그룹이 따라서 아주 힘들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gl2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 그런데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컴플렉시티가 1인 경우에도 컴퓨터 스트럭처가 있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바리아티 컴퓨터 시티 1 이즈 돈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용어 자체가 상당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컴퓨터 스트럭처를 찾은 것만으로도 1대1 대응 당장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합론적으로 클래시파이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만약에 그 스트럭처도 역시 다루기 힘들다면 물론 조합론적인 스트럭처를 바꾼 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거를 다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정확하게 모든 걸 컴플리트하게 하는 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관점을 본다면 아직 안 돼 있는 아직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단순히 CX 1인 경우뿐만이 아니고 컴퓨터 스트럭처가 비유적 쉬운 스피리컬 바리티인 경우에도 엄밀히 얘기하자면 완벽한 클래시피케이션은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은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스피리컬 바리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인베란트 비오리라든지 그거에 어떤 코홈몰리지나 홈몰리지 같은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예셔널 지오메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고 컴퓨터 스트럭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걸 만족하는 패밀리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뭔가 퓨어를 컨스트럭하려면 그거에 테스트할 수 있는 필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토렉 브라우트나 스피리컬 브라우트는 이미 숨어 아주 많이 존재하는데 CX의 1인 이상인 경우에 특히 2 이상인 경우에 말할 것도 없고 1인 경우에는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패밀리들을 컨스트럭트해서 좀 더 다루기 쉬운 어떤 물건을 만든다면 앞으로 다른 퓨어리 전개가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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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